좋아요, 구독 네, 오늘 전문가님께서 필승 종목으로 에세에 제시해 주셨는데요.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이고요. 또 주도 섹터를 형성하는 만큼 궁금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문가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도 필승 종목 시간 돌아왔습니다.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잠깐 또 리뷰해야겠죠. 뭐 성우 아이템, 뭐 두말할 필요도 없겠죠. 뭐 이렇게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성우 아이템 이렇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얘기 드렸지만 이런 상승 나올 거 제가 계속 얘기 드렸었죠. 신고가로 계속 도전해봐야 된다는 얘기까지도 얘기 드렸었어서 아, 그냥 이제 김광진 전문가가 얘기하면 덮어놓고 사도 되겠구나 이런 분들이 많아서 오늘 필승 종목도 바꿔서 한번 가지고 나아본 겁니다. 이런 부분은 리뷰 끝나고 필승 종목 들어갔을 때 계속 이어서 설명드리겠고요. 아, 그리고 어제 필승 종목으로 나갔던 종목이 아니라 왜 오늘 다른 종목이 나갔느냐 제가 어제 방송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필승 종목 플러스가 나갈 예정이다. 얘기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은 필승 종목 플러스 종목으로 오늘 이렇게 저가에 들어가서 저점 잘 잡아서 상승 나오는 걸 보셨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 당연히 다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확인되는 내용들이고요. 오늘도 필승 종목 얘기 드리겠지만 당연히 내일 아침에 필승 종목 플러스 종목이 나갈 것이냐 필승 종목이 나갈 것이냐는 내일 노란톡방에서 얘기 드릴 겁니다. 성공 혜택 계속 이어나가 보면요. 이렇게 상승 보이고 있고 제가 계속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신고가 영역 계속 도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좀 거래량이 이렇게 충분하진 않지만 다시 한 번 신고가 영역 도전하는 모습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툭 떨어졌을 때도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 드리는 그 내용들입니다. 아이 엄마들이 이런 부분들은 잘 한다. 아이 엄마 애들 키워봤는데 이 정도 툭 떨어지는 거 이렇게 버텼을 때 별거 아니야. 앞으로 계속 갈 텐데 라고 생각했을 때는 또 오늘의 상승 이렇게 충분히 누리셨을 거고요. 화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신도 지금 주도 섹터에 속해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화신 이렇게 매수해서 계속 이런 상승 보이고 있지만 또 툭 떨어지는 이런 모습도 보여줍니다. 한 번 볼까요? 이렇게 상승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 정말 걱정 많으셨을 겁니다. 이렇게 툭 하고 떨어졌을 때 이거 뭐야? 물론 이런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라고 찾아보기보다는 먼저 매도를 하고 찾아봤더니 문제 없구나. 그럼 이렇게 툭 떨어졌을 때 다시 재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나는 싫다. 주도 테마, 주도 섹터에 속해 있는 종목 이거 뭐 어쩌라고? 괜찮아? 라고 하신 분들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거고요. 물론 오늘 제가 미리 얘기 드렸었지만 노란톡방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오늘은 복권 소액 결제되는 그런 날인 것이다. 오늘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이다라는 걸 미리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도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이런 상승 계속 누리시려면 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좀 버리시고 또 아까 이렇게 제가 종목 상담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고점에서 내동매매 하시는 것들은 절대 금하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가능한 것은 어디라고요? 바로 주도 섹터, 주도 테마에 있는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아니면 다른 이런 부분은 얘기 안 하던데 이런 부분을 절대 따라가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 종목에 정말 큰 이슈가 있다. 완전 큰 이벤트가 있다. 이러면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혼자 하시다가 쉽게 다치시고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라고 저한테 얘기 주시는 그런 우리 이기자 가족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이렇게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저 어떻게 해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내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좌 수익에 악영향을 끼칠 뿐입니다. 이런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지만 꼭지에서 살 수 있는 부분들은 지금 주도 테마 그리고 주도 섹터 제가 그래서 52주 신고가 계속 지켜보라고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52주 신고가에 여기서 뚝 떨어져 버렸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바로 우선 먼저 빠져나오시고 다음을 또 대비해보자. 이런 부분으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져온 필승 종목 SL입니다. SL, 어떤 기업이냐?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고 자동차 부품 전문 업체로서 자동차 램프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자동차 램프, 램프 그러니까 헤드라이트 같은 내용들이죠. 자동 전동화 부품, 미러 전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돼도 분명히 이런 내용들 더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자, SL, 이기자 포인트 중에서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것이 예상되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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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이런 예상치 매출, 어떻나요?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영업이익도 봐야겠죠. 내용들 우상향하고 있다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단기 순위까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이건 역시 우상향하고 있는 이런 기업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기자 포인트 두 번째, 기대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으로 램프, 이건 앞에 설명을 드렸었죠. 국내외의 현대차, 기아, GM, 포드 이런 부분들에 OEM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한두 군데, 국내 업체뿐만이 아니라 해외 업체에도 이렇게 다 납품하고 있는 글로벌한 그런 회사이고요. 글로벌 완성차는 2025년부터 전기차 대량 생산에 앞서서 부품의 이런 소싱을 다 변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받을 그런 회사입니다. 미중 갈등으로 북미 시장에서 전기차 부품 수주도 독점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회사로 앞으로 북미 그리고 계속 성장할 인도 시장에 진출하는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S에 이제 이기자 포인트의 세 번째 자리 차트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제가 일부러 SL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도 있습니다. 자, 거래량 이렇게 터지면서 쑥 상승했던 모습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 앞에 제가 많이 살펴보니까요. 물론 저한테 얘기, 문의 주시고 종목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꼭지에서 꼭 물려 계신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꼭지에서 물려 있는 사람들 많은데도 이런 꼭지에서 살 수 있는가? 라는 점 한번 다시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도 SL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얘기 드린 거, 모비스 얘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모비스, 왜 꼭지에서 사면 안 되는가? 넘어갔을 때 왜 사면 안 되는가?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아니다. 그런데 SL은 분명히 이 지점에서 여기서 매수하기 무서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톱방에 들어오시면 오늘처럼 내일도 필승 종목 플러스를 얘기 드릴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노란톱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알 수 있겠죠. 그리고 SL 같은 경우도 매일 장 상황을 보고 이런 부분들 얘기 드릴 겁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도 주도 섹터, 주도 테마에 있다면 가능하다,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렇게 급등하는 내용들,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아니면 접근도 하지 마라! 이 부분들을 강조 드리기 위해서 오늘 SL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이만큼이나 터지고 상승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도 더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점으로 이상 SL 얘기 마치겠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도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투자란 확신,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확신을 갖기 위해서도 물론 모비스 자꾸 얘기 드리는데요. 모비스 같은 종목을 사실 때도 확신이 드셨으니까 사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은 어떻게 확신을 갖는 거라고 얘기 드렸나요? 확인에 확인을 통해서 갖는 확신이 진짜 확신이다. 그렇게 모비스 매수하실 때 아니면 다른 종목 꼭지에서 사실 때 기업 내용 확인하셨나요? 이런 이기자 포인트 확인하셨나요? 앞으로 계속 돈을 벌 수 있는, 계속 우상향하는 기업이라는 거 확인하셨나요? 이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확신은 아무 때나 확신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런 이기자 포인트나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내용들까지 확인에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그리고 나서 갖는 것이 진짜 확신입니다. 확신을 통해서 매수, 매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이 부분 강조드리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기자 포인트, 이기자 포인트로서 이 기대감, 자리로 확인에 확인을 거듭해야 그 이후에 생기는 확신이 진짜 확신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2주 신고가, 제가 다시 강조드리기 위해서 앞에 내용들을 조금 자르고 지금 얘기 드리는데요. 주도 섹터, 그리고 주도 테마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52주 신고가, 이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계속 얘기 드리겠고요. 52주 신고가 오늘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52주 신고가에 지금 아,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렇게 계속 들어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에 꺾이기 시작한다면 아, 주도 테마가 잠시 수그러두는구나. 이럴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쉬운 투자 방법이 있는데 왜 정말 어렵게 투자하시는지 진짜 안타까워서 제가 얘기 드리는 겁니다. 52주 신고가, 어떤 종목들이 들어와 있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하시는 이런 습관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시가총회, 이 부분들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통주식수, 유통주식수 이상 오늘 매도가 나오고 거래량이 빵 터졌다. 이럴 때는 이제 나와야 되는 시점이구나. 이런 부분 매도 타이밍 잡으실 때 한 번 보시겠고요. 이런 하루 평균 거래량, 전년도 이런 총 거래량 나누기 그 다음에 거래일수 245로 나누고 나면 하루 평균 거래량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매수 기준, 그리고 매도 기준을 잡을 수 있다. 제가 진짜 여러 번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내용이죠. 이런 부분들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니지만 매도 시점을 판가름하는 거래량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적 신고가에서는 어떻게 매도해야 되나 이런 부분, 에코프로나 다른 종목에서 이미 검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신고가 영향 넘어가는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은 정말 어렵다. 이렇게 라공기법 다시 처음부터 내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라공기법 자료 제가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공부해 보시고 진짜 라공기법이 얼마나 유용한지 계속 한번 다른 종목들에 적용시켜 보시고 그 다음에 물린 종목도 내가 어느 정도에 다시 반등이 올라왔을 때 물타기를 하던, 추가 매수를 하던 이런 부분들 충분히 유용하다는 점 이것으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